천천히 죽어가는 병, 질병포드 N95.1 천천히 죽어가는 병, 소름 돋았어 병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는 병,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마음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더라고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어요